이태원 참사 이후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죠. 제주에서는 최대 관람 인원 1,000명 이상의 행사는 물론이고 소규모 행사 역시 안전관리 대책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행사와 야외 활동이 참 많은 시기인데 주체자도 참여자도 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울산에서 전해드릴게요.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화합하게 하려면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만큼 중요한 것도 없죠. 서로 언어도 성격도 다른 이들이 만나서 동화를 만들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는데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나라도 언어도 다르지만 노력하면 마음도 통하리라.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동화. 울산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많은 동구에서는 최근에 재미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삼삼오오 모여 무슨 일을 꾸미는 걸까요? 동구 지역은 조선업 중심의 도시 특성으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에는 아프간 특별기회자들의 정착 문제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이런 지역사회 문제를 두고 우리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에 우리가 다문화 동화책을 발간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다문화 여성 작가들을 우리가 모시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말처럼 생겼어요? 말처럼 생겼어요. 머리가 완전 말이에요. 아이 머리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호호? 문구라로? 남자 이름이 호호남질이라고 해요. 호호남질? 호호남질. 강에서 세탁하고 있었거든요. 강에서? 강에서. 옛날에는 강에서 세탁하잖아요. 그런데 그 강에서 세탁하잖아요. 빨리 안 먹어요. 빨래요. 아, 빨래. 빨래요? 빨래입니다. 그 카프레는 나쁜 카프레 듣고 좋은 카프레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 행동 알아. 그 사람이 뭐든지 다 하늘이 내리신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왕위 밑에 한 사람이 제가 어리로 때부터 듣고 왔는 그런 동화를 갖고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 그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있었고. 그 뭐. 아, 죄송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드리기 좀 해주셨어요? 저는 바나나의 전설. 바나나의 어떤 전설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작가님도 많이 도와주니까 좀 괜찮았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한테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제가 먹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수박을. 저도 몇 개 더 주셨어요. 그래서 왕위에 이렇게 들어하니까. 아, 그렇구나. 너무 맛있어. 그래서 이거 어디서라는 말을 하니까. 섬에서는 물 게 별로 없었는데 거기서 작품을 했는데 약간 새가. 유창하기는 말 잘 못하시지만 그래도 의미이셨다 하는 데는 큰 외로 상이 없을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통역하신 분이 통역을 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운 초안을 잡고 이제 같이 이제 글을 써서 이제 작품을 완성해 나갔죠. 그리고 첫 번째가 느낀 거는 재밌다. 아, 진짜. 그다음에 옛날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도 재밌고 이걸 우리나라 말로 동화를 써서 우리 아이들한테 읽게 하면 우리 아이들도 참 재밌하겠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옛날 옛적애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재밌는 것만큼은 망국 공통인가 봅니다. 이 재밌는 이야기들을 엮어 만든 책 이름은 우린 모두 다 예뻐. 어우, 만드는 이들의 마음도 책도 모두 예쁘네요. 문화는 그래도 다르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똑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 더 많은 애들한테 이 책을 전달해서 여러 나라 동화책도 우리 관심 갖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세 개가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화를 만드는 이들의 마음씨만큼 화창하고 맑은 날씨. 울산 시내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울산 애니원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무언가에 한껏 집중하고 있는 친구들. 뿔난 호랑이부터 다양한 모습의 할머니까지 거침없이 그리는데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림 그리고 있어요. 무슨 그림? 동화책이요. 자원봉사로 다문화 가정분들이 만든 동화책의 삽화를 저희가 맡게 돼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꽃피우는 할아버지라고 욕심쟁이 할아버지랑 착한 할아버지 역할이 나오는데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좀 많이 욕심을 부리는 역할이니까 떡두꺼비 같은 인상으로 부리부리하게 그림을 그렸고요. 그리고 착한 할아버지는 착하면서 조금은 모자란 그런 맹한 느낌을 줬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에게 어울리는 착한 인상의 분으로 동글동글하게 두 분 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렵거나 좀 두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다문화다 보니까 문화가 다르고 제가 잘못 표현을 해가지고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많이 주의를 하면서 많이 자료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친구들보다 어린 동생들이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쳤으면 하는 마음에 만드는 동화지만 동화에 들어갈 그림을 그리는 이 작업 또한 이 친구들에겐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일단 제 그림이 그런 다른 사람 다른 작가님들의 글하고 어울려 붙여서 나와 있는 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걸 처음으로 보니까 이걸 프린트해서 딱 보니까 와 이게 어른이라는 건 이런 느낌이 있구나 살짝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다른 다문화 여성분들이 직접 쓰신 글을 이제 동화 사파로 옮기는 그 과정이 정말 많은 깨달음과 많은 좋은 의미를 얻을 수 있었던 보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품을 만들 때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문화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곳에 시각을 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아마 천권을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동구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는 한 곳에 10권씩 배부를 해서 그림에서 읽어주는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 봉사단하고 또 작가들 있잖아요. 작가들이 함께 가서 읽어주고 또 울산 전 지역에는 사륜 유치원을 포함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한 권씩 배부를 해서 안내하는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책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서로의 문화, 언어, 또 관서, 또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된다면 서로 소통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동화는 서로 다른 것들이 같아진다는 의미처럼 나라도 언어도 세대도 모두 다른 이들이 이 동화를 시작으로 앞으로 동화되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 김치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이나 아이들에게도 쉬운 김치 퓨전 요리 도전 와 여긴 분위기로 먼저 먹고 들어가는데 일단 일식당이지만 약간 퓨전을 통해서 한국인 입맛에 맞춰서 오픈한 일식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테리어마저 퓨전이네 식사하실 때 불편하고 예쁜 것도 좋은데 저는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주택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지금 가게를 하게 돼요. 그냥 심심해서 한필 있길래 그려봤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서 한 번씩 칠판에 낙서하기도 하고 손님들도 방명록 같이 적고 같기도 하게끔 만들어 왔습니다. 왔을 때 딱 할머니 집 같은 감성이나 옛 저희가 커왔던 감성을 다시 찾게끔 하고자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떤 김치 요리가 있나 볼까 김치가 익은 김치와 안 익은 김치로 나눠지다 보니까 다른 입맛이 다 달라서 그 중간점을 찾는 게 조금 어려웠고요. 아버지가 직접 재배하신 고춧가루도 맛에 비교할 어느 정도 숙성이 됐을 때 저희가 김치를 볶아서 볶은 후에도 또 이제 하루 정도 이상 숙성을 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김치찌개 같은데 이 집만의 필살기, 직접 끓인 육수와 일본에서 받아오는 우동면 맛이 도통 예상이 안 가는걸 곧바로 나오는 다음 주인공 까스까스 돈까스 한눈에 봐도 신선한데? 요새 많이 추워졌지? 따뜻하게 튀김옷은 두 겹으로 입으렴 갓 튀긴 돈까스는 반칙이지 무슨 돈까스가 이렇게 반짝거린담 요즘에는 한국, 일본이 교류가 많다 보니까 한국 음식을 이용한 라베도 많이 생기고 이게 바로 일본의 백반 스타일 오동통한 면발 입에 꽉 차는 이 느낌 어떻게 튀겨길래 국물에 적셨는데도 바삭할 수 있지? 오, 생각보다 얼큰하다 좋아, 쌀밥 바로 출격 공들인 탑 공들인 탑, 입속에서 마구 무너뜨려주마 돈까스부터 알아봤지만 여기 정말 튀김맛집 인정! 짠! 네, 계속 직원들과도 개발 중이기도 하고 아직 저한테 남겨져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선보일 예정입니다 가까이에 일본 찍고 이태리로 출발! 이번엔 어떤 메뉴가 기다리고 있으려나? 저희 이탑은 좀 작고 마당하고 좀 아름답게 나무 주변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식당입니다 오, 웬 갓김치? 갓김치의 알싸한 맛과 톡 쏘는 맛을 좀 크림소스를 느끼함을 좀 윤화시켜줘가지고 이건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 다 한 번씩 맛을 보고 이제 같이 곁들어 먹어보고 그 후에 다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잘게 다지더라도 갓김치에 푹 쏘는 매력은 살아있다고 로즈메리 향으로 볶는 채끝살이라 이건 이미 게임 끝인데? 크림을 잘 못 먹는 사장님의 생바지를 이용한 비법 크림소스 쌀은 저희 본인이 농사를 직접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보리와 귀리를 넣으니까 리조토 쌀 느낌이 나잖아. 뭉근하게 한 속댐 끓여내면 리조토 완성. 어? 그러면 갓김치는 어디에? 아 옆에 한 움큼 올라가는구나. 에피타이저로 입맛 도둑이 딱 좋은 달콤한 수프와 새콤한 발사믹 소스. 같이 비벼서 드시는 경우 있고요. 아니면 리조토랑 스테이크 위에 김치를 얹어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차곡차곡 쌓아서 한 입. 다음은 슥삭슥삭 비벼서 한 입. 이색적이면서 감동적인 맛 어떻게 먹어도 맛있잖아. 또 다른 스테디 메뉴 라자냐. 밥경찰 가지도 이렇게 먹는다면 두렵지 않아. 여러 재료를 사용해서 좀 더 맛 좋은 음식들을 하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다음 소식은 춘천입니다. 연애에 관한 다양한 고민을 음식을 만들면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10년을 만난 캠퍼스 커플인데 오래 만나다 보니 편안함이 오히려 좀 고민이라고 하네요. 달콤한 사과 콤포트를 만들면서 이 커플의 고민 함께 나눠볼까요? 여러분의 연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MBC가 나섰습니다. 사연에 어울리는 특별한 레시피까지 선보이는 시간. 이제 고민 해결 혼밥 탈출 연애가 밥 먹여줘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애가 국력이다 1인 가구 탈출 프로젝트 연애가 밥 먹여줘 김지훈입니다. 오늘도 고민을 듣고 또 사연을 해결해 드리러 왔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청년들한테서 연애를 시작하기도 어렵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애인이 없는 미혼 남녀의 78%, 10명 중 8명이 코로나19 이후 1년 동안 이성을 만나거나 소개받은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이겨내야 할 것이 많은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게스트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춘천 MBC 미디어 사업팀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손유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연애 중이신가요? 아니요. 지금 안 하고 계세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청년들이 답을 했거든요. 네. 비슷한 이유로 좀 연애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연애를 좀 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만드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사적 모임도 제한이 됐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학교나 모임 등에 가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사람 만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대학생분들은 회식이나 동아리 모임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좀 많이 만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네? 조금 들어오시네요. 대부분 학교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제 대학생 때 생각해보면 좀 설레는 일들은 대부분 거기서 일어났던 것 같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런 모임 자체가 일단 결성이 안 되는 거가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네요. 또 다른 통계를 또 보면요. 코로나19가 연애 생활에 미친 악영향을 조사를 했대요. 여성 1위의 응답은 무엇이었을지 한번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재미있는 응답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먼저 데이트가 너무 단조로워서 몸이 건조하다. 몸이 건조하다는 응답이 있었고 스킨십 자재로 인해서 감정 교류에 한계가 있다. 또 이런 응답도 있었고 마스크 때문에 발음이 불명확해서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었다라는 응답도 있었고요. 여성 1위의 응답은 그러면 뭐였을까요? 일단 그때 시간 제약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늦은 오후에 약속을 잡고 그러면 얘가 만나기 싫어서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나랑 조금만 놀다가 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정석 1위의 응답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오해를 초래. 진짜요? 아 마기꾼 관련돼서? 아 보통 아 사진을 안 보고 만나셨을 경우에 그런 거구나. 공감이 되시나요? 근데 막 저도 상상했던 얼굴이 있는데. 그렇죠 있죠. 근데 어? 하는 순간이 있긴 있어요. 아 좀. 맞아 맞아 맞아. 공감이 조금은 가는 거 같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애가 어렵다라는 또 통계도 알아봤는데요. 근데 오늘 도착한 사연이 좀 특징이 10년째 연애한 장기 되게 굉장히 오래 연애하신 분들의 사연이라고 해요. 어려움을 사실 10년이면 다 이겨내신 분들인데 비법도 궁금하기도 하면서 어떤 또 고민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느덧 30대에 접어든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무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만남을 지속해 온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편안함에 이젠 동지가 돼버린 연인.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나오는데 설렘을 되찾고 싶다는 오늘의 고민 사연. 좀 레시피 준비하신 레시피가 있으실까요? 그 좀 달달하게 다시 친해져라고 사과 콩포트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만들면서 다시 한번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조심하세요. 아 이렇게 해서 내 쪽씩 해서 씨 빼고. 네. 군대 있을 때 이렇게 깎아 봤는데. 3년 만에 봐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군복무할 때. 아. 훈련병들을 썰어주기 위해서 습득한 거고요. 아. 네. 훈련병들이 제가 깎아주는 사과를 좋아했어요. 사과가 맛있는 거였을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아. 장난이에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네. 너무 편하다잖아요. 네. 너무 편해서. 네. 뭐. 말 그대로 커플이 아니라 마지막에 동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근데 10년이나 됐으면 좀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친구도 사실 10년 만나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누구든 10년이나 만나면 편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오래되기도 했으니까. 10년을 만났으면. 네. 장기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3년 반이요. 오. 3년 반이요? 네. 그럼 이런 비슷한 좀 고민거리가 있었나요? 건대기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맨날 데이트도 똑같고 그러니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돼서 헤어졌어요. 그때는 조금 얘가 나를 덜 좋아하는 것 같아 하면서 좀 해피하려고 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장기 연애하는 분들한테 어떤 좀 해결책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냥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편해진 것 같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게 문제일까. 같이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한 사람만 쭉 만나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을 만나셨으니까. 다른 사람 만나도 10년 만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큰 오산입니다. 진짜. 근데 그거 진짜 공감하네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초반에 이제 오래 만나다 보니까. 아 그래 헤어지면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그렇죠. 다른 사람 만나서 또 이렇게 연애하면 되지. 네. 진짜 그런 분 만나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10년 연애 한다는 게. 이 사람이 평생 내 옆에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니까요. 거의 명언 하나 나오네요. 명언이 계속 나와요. 지금 사과 썰어서. 어떻게 써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얇게 썰면 돼요. 아. 가로로. 고민 상담을 들으면서 사과를 다 썰었고요. 이제 레몬을 썰면 되죠? 네. 레몬 썰면서. 다 넣겠습니다. 그래도 연애가 밥 먹어줄 사상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 어떤데요? 저희 거 지난 화 보시면 막 이상한 파스타 만들고 그랬어요. 아 그 계란 그거 맛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후로 후각이 상실됐습니다. 설탕을 다 넣을게요. 서양 명절 느낌. 전부 치는 느낌 나네. 이거를 그러면 보통 빵에 올려드시나요 아니면. 빵에 많이 올려먹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잼처럼 그냥 어디든 발라먹고. 식빵이나 이런. 다게트에도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너무 영원효. 아니 전 처음 보는 비주얼이라서. 달달한 냄새. 근데 무슨 찌개 비주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공기밥 있나요? 매운탕 느낌 나네요. 근데 냄새는 좋은 것 같아요. 아닌가 봐요. 아니요. 나요 나요. 너 왜 이렇게 냄새가 안 맡아지지? 그때 파스타 이후로. 저는 그때 이후로 후각이 상실됐습니다. 다 넣을게요. 네. 어? 맹독 수프 같은데요? 원래는 이게 병에 차게 먹는 건데. 저는 시간상. 네. 좀 뜨겁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거. 데코 올리고. 네 데코 올려주세요. 쌈 쌈 싸드세요? 그럴싸합니다. 그럴싸합니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진짜 맛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과 컴포트가. 네. 정해진 레시피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취향에 맞게 이제. 익히고. 그리고 설탕 농도도. 그리고 사과 두께라든가 이런 것도. 정해진 레시피가 없잖아요. 이제 연애도 이제 정답이 없다라는 뜻으로. 사과 컴포트를 같이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재밌었고. 그리고 과일을 많이 썰어봐서 좋았어요. 네. 저희가 또 오늘 고민 상담도 해드렸는데. 다음번에는 또. 재밌는 고민과. 또 시원한 해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팀 Racing 자산동에는 오리주물넛과, 산채 나물이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국물 마실 품인 초어탕집이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초어탕 한 그릇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자산동 맛집이라고 초점 받고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여기 자산동에 들어온 지가 거의 한 30여 년 가까이 됐는데요. 몇 년 전부터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에 동네 어르신들이 눈에 많이 밟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길이 뭔가 고민을 하다가 한계탕을 독거노인들에게 제공을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하루 점심 시간을 그냥 고객들을 안 받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용기를 냈습니다. 백년가게의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있는 2세 조수아입니다. 30년 넘어서 100년을 이어나갈 100년 가게의 이사가 된 조건우라고 합니다. 30년을 이어나갈 100년간 대로 가게의 이사가 된다고 합니다. 딸 오늘 예약 손님이 있다면서? 네 오늘 6시 반에 한 야구 후에 가게의 이사가 된다고 합니다. 아들 뭐 잘 알고 있지? 네 준비해봤습니다. 그래 그럼 준비 잘해서 우리 하여튼 잘해보자. 알겠습니다. 본 직장을 다니다가 이직하려는 찰나에 아버지가 좀 아프셔서 고민을 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30년 넘게 해보시는 사업이니까 비전이 있겠다. 제가 이 사업을 제대로 배워서 제 업으로 만들면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권유를 승낙하게 되었죠. 아들 닭작업 하자. 네가 다리하고 자르고 아빠가 안에 쏙 파고 작업할 게 되는 것 같아요. 20대 때 서울에서 특허보텔에서 양식 요리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양식 요리를 하다가 고향 선배의 권유로 인해가지고 마산의 양식집으로 스카웃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양식 요리를 하다가 내 사업을 해야겠다. 고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음식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삼계탕 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닭은 항상 깨끗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야 그래야 고객들이 맛있게 잘 드신다. 신토부리를 구입을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고요. 신선한 재료를 그날 그날 구입을 하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르죠. 학교에서는 그냥 아이들만 가르치면 됐던 거였는데 여기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그런 업무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걸 가까이에서 직접 보니까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큰 소리 없이 꾸준히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 걸 보아하니 정말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국물이 역시 끝내주네. 한방 삼계탕은 역시 다르네. 밤에다 밤에다가 이거 없는 게 없다. 이거 진삼부.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 어떻습니까? 아 맛있게 씁니다. 맛있게 씁니다. 한산배양간이 있어서 그런 거 몰라도 국물도 맛있고예. 야 이거 오늘 맛 땀이 쫙 나는데예. 아... 맛이 담백하고 좀 깊은 맛이 있어서 국물이 또 깔끔해서 저희가 자주 찾곤 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지고 계신 철학을 저한테도 알려주셨고 이제 저도 그 가올 물려받으면서 그 철학까지 같이 물려받아서 이렇게 아버지 뒤를 이어나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코로나가 저희 삶에 또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변화된 삶에 요구되는 그런 즉석조리 식품으로써 저희 가게에서 판매량이 높은 그런 메뉴들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집에서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우리 딸은 교사를 포기하고 부모의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에 참 흐뭇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빠의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합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는 것을 진리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성과 열정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대하면 고객들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영롱한 빛깔이 언뜻 보면 자개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매혹적인 금빛이 각도에 따라 다채로운 빛깔로 빛나는 맥간공예입니다. 맥간공예는 보리떼라는 뜻이고요. 그 보리떼를 이용해서 만드는 공예입니다. 밀집이나 보리지폐의 줄기로 생활용품을 만들면서 시작된 우리나라 전통공예. 이 맥간공예가 이제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보리떼가 빚어낸 빛과 결의 아름다움을 만나봅니다. 광양읍에 위치한 작은 공방. 이곳에서 생활공예 작가 김애란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건 다름 아닌 보리떼입니다. 이 작업은요. 맥간공예를 하기 위해서는 보리떼를 펴가지고 평편하게 하는 이런 밑작업입니다. 6월에 수확한 보리떼는 끓는 물에 2시간 정도를 삶아주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보리떼에서 진물은 빼고 질기게 만들어 공예를 수월하게 하죠. 잘 말리는 작업도 중요한데요. 주로 건조한 겨울에 이루어집니다. 맥간공예의 아름다움은 보리떼 광택에서 나오는데요. 금빛 광택을 위해 잘 말려놓은 보리떼를 수십 수백 번을 골고루 밀어서 펴줍니다. 밤에 저 혼자 앉아서 보리떼를 밀으려고 이렇게 뜯을 때 쫙 갈리는 소리가 정말 경쾌하고 좋거든요. 그게 속이 다 후련해요. 아마 그 시원함 때문에 자꾸 찾게 되는 것 같고 또 밀었을 때 보리떼가 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면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슴에 와 닿으니까 너무 좋아요. 보리떼를 사용하기 알맞게 잘 펴줬다면 다음은 양면 테이프 형태의 도안에 보리떼를 붙여주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리떼의 결을 잘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작품의 명함과 입체감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죠. 목판에도 도안을 그린 종이를 대고 본을 뜨는데요. 섬세한 작업에 고도의 집중력은 필수입니다. 바탕색은 주로 빨강과 검정, 와인색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리떼가 이 접착지의 색깔에 스며들어 독특한 음영과 빛깔을 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이걸 불쏘시개로만 사용하고 살았는데 이 보리떼가 가공을 하고 말리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정말 아름다운 빛을 내거든요. 계속 만들다 보면 그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할 때마다 너무 소중하고 그 하는 시간마다 너무 좋았습니다. 보리떼 결을 잘 살려 자른 조각들은 심혈을 기울여 목판에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각기 다른 색과 결을 지닌 보리떼 조각을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하나하나 이어 붙여주면 자연의 색으로 빚어낸 금빛 작품이 조금씩 완성됩니다. 흑에 따라서 2주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리고 그리고 작품을 다 하고 나서 오칠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오칠하는 과정이 2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겨울이나 가을 겨울에는 조금 더 오칠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세공이 끝난 뒤 7번의 오칠을 반복하면 맥간공예에 참 매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색이 다른 보리떼로 명함을 준 덕분인지 생동감마저 느껴지는데요. 이게 보리떼라니 믿어지시나요? 맥간공예를 처음 본 사람들은 와 이게 정말 보리떼라고요? 이렇게 저에게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보리떼하고 이렇게 펴는 것을 보여주면서 전시회 할 때 보여드렸더니 아 이게 진짜 보리떼였던가 하면서 밀어주면 반짝이는 거에 우리가 알지 못한 보리떼한테 이런 매력이 있다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김애란 작가는 3년 전 우연한 기회에 맥간공예의 길에 들어섰는데요.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면서 실력도 입증받았습니다. 지금은 작품 활동 외에도 맥간공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잘 계셨어요. 네. 오늘은 보리떼 맥간시트로 하는 체험을 해볼 건데요. 거울이 완성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보리떼 하나를 한가운데 맞춰서 이렇게 붙이고 원본은 동그랗게, 부분도 안은 네모나게 그대로 잘라주시면 돼요. 도안 딸 때 선 안으로 약간 따준다 생각하고 검정선에 그대로 맞춰서 검정선 안쪽으로 따준다 생각하고 맥간공예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맥간공예 시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맥간공예의 매력은 뭘까요? 되게 신비롭고요. 빛에 따라서 색감이 달라지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래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봤을 때는 어렵게만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제가 해보니까 초보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맥간공예도 우리 일반 사람들도 편하게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런 공예가 됐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보리떼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려주고 싶습니다. 은은하면서도 화려한 금빛을 머금은 작품에선 신비로움까지 느껴지는데요. 자연을 닮은 빛과 결의 예술. 맥간공예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보리떼를 이용한 맥간공예. 정말 신기한데요. 보리떼로 은은하고 영롱하면서도 이렇게나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특별한 멋을 지닌 맥간공예의 맥이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